안녕하세요 션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사우스러리에 위치한 신규분양 타운하우스 크레스 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는 25년에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알베어가 진행을 하고 총 18개의 타운하우스로 구성되고 7개의 플로우 플랜으로 구성됩니다. 18개의 타운하우스는 1265 스퀘어빗부터 1850 스퀘어빗으로 구성되는데 모두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로 3베드룸 부터 4베드룸 타운하우스로 구성됩니다. 위치는 킹조지 블리버드와 20번 에비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제스 리 엘러먼트리 스쿨, 얼 메리아 세컨더리 스쿨, 그리고 월마트나 세미아몬 몰 등이 있어서 편리하게 쇼핑과 그로서리를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편의설로는 별도의 어메니티 빌딩이 있어서 소셜 라운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메니티 빌딩이 있고 야외 어린이 로이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타운하우스는 9피트 셀링 하이트를 가지고 있고 더운 바람이 나오는 보스 에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 크레스뷰 타운하우스의 위치는 사우스 서리에 위치하면서 킹조지 블리버드와 20번 에비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근에 얼 메리아 세컨더리 스쿨, 그리고 제스 리 엘러먼트리 스쿨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의 쇼핑 센터로는 슈퍼스토어, 베스바이, 월맛, 모건 크로싱 몰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편리하게 쇼핑도 가능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레스뷰의 분양 조건은 예상 완공일은 2025년 초반 디파짓은 총 10%로 5%씩 나누어서 분납하시면 되는 조건이고 스트라타 비용은 스퀘어빗당 19센트가 책정될 예정입니다. 크레스뷰의 분양 시작 가격은 가장 작은 유닛으로 3베드룸에 2.5베스룸, 루프탑 대까지 갖춘 타운하우스가 80만불 후반대 899,900불부터 시작합니다. 크레스뷰 타운하우스는 화이트락 인근 사우스 서리에 위치하면서 엘러먼트리 스쿨과 세컨더리 스쿨 모두 다 도보 가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쇼핑 센터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 모든 플로우 플랜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모두가 선호하는 타운하우스의 플로우 플랜을 가지고 있고 2025년 초반에 입주 가능한 10% 디파짓 조건으로 구매 가능한 신규 문양 타운하우스입니다. 본 타운하우스 크레스뷰 좀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션리 부동산에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